안녕하십니까. 건축성기해설비기술사 황민웅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전기기사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그동안 공부하고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1회를 좀 얘기를 하자면 전설로 쪽에서 좀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문제는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중하,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문제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 문제가 약간 전설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제풀이 1번부터 보시죠. 1번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오른 것입니다. 태양전지 모듈이라는 건 태양광을 받아서 직류를 생산하는 거죠.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어도 관련된 조항 54조를 모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우선은 충전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출력 배선은 극성을 갖고 있다. 당연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접속이 잘못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전력선을 우리가 1.5스키아짜리를 보통 사용을 하지 않죠. 보통 사용하는 선은 2.5스키아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옥래의 시설에 대한 애자사용공사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설비는 아니죠. 그렇다면 남는 건 2번밖에 없을 거고요. 관련된 조항은 54조 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은 2번입니다. 저압 옥상 전설로에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내용 중으로 틀린 것은 전체적으로 저압 옥상 전설로에 대한 기준을 쭉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죠. 우리 관련된 규정은 97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관련된 것은 전선은 절연전선이어야 한다. 지름은 2.6mm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격거리는 2m, 그 다음에 지점가리거리는 15m 이하에 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은 3번입니다. 무대 또는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이때 사용하는 사용 전압이 몇 볼트 미만이어야 하느냐 전압에 대한 제안이었죠. 관련된 규정은 우리 203조 흥행장 저압 공사에 해당되는 거죠. 저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400 볼트 미만이어야 한다 라는 게 우리 4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음 4번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절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 1.3배에 견뎌야 하고 2배에 120분 이내에 용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우리 관련된 규정으로는 39조죠. 39조 고압절로의 과전류 차단기 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답은 그래서 1.3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터널 안 전설로의 시설 방법으로 오른 것은? 오른 것 찾는 겁니다. 사실상 이 조항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조항 중에 하나죠. 143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터널 안 전설로의 시설입니다. 전체적으로 저압과 고압과 저압과 저압의 내용이 있었죠. 저압은 2.6mm 이상의 경동선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 공사 방법은 합성수지관,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게 노면상으로는 2.5m 이상 설치를 해야 한다. 고압은 4.0mm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하는 공사 방법은 애자 사용 공사, 케이블 공사, 그리고 노면상의 높이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많이 좀 말들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만 꽂히는 건 이것밖에 없죠. 저압 전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이고요. 저압 옥측 전설로의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합성수지관 공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판단기준 94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합성수지관 공사로 설치를 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